오늘의 핫 테마는 금리 인하 테마입니다. 미국 연준이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면서 수회주로 떠오른 코스닥 성장주의 선두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기술 수출 등 다양한 호재에 힘입어 약진 중이지만 전기차 캐즘으로 그간 눌려왔던 2차 전지주도 미 대선 후보인 테리스 부통령의 우세론 속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구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4분기 주도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하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인데요. 금리 인하 분위기와 더불어서 전기차 캐즘 우려 완화 등의 이슈를 받으면서 각각 6.38%, 8.9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인 유한양행도 있는데요. 유한양행은 오늘 5.94% 상승을 했고요. 6거래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신고가를 썼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금리 인하 테마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테마에서 먼저 살펴볼 종목들은 바로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주목해야 한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그때 전주에, 전날에 또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은 둘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왜 앞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 주력주였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이 주가를, 이 종목을 가지고 놀았고요.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종목들, 그런 대역급 주도주들만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건 결국에는 대표적인 금리이나 수혜 섹터라는 거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성장주인 바이오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인터넷 관련한 수혜주들 아니면 게임주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수급이 매기가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살펴봤을 때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도 나왔었죠. 중국 GEM과 인도네시아의 통합 양극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사실 어제도 조금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이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약 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테슬라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은 2차 전지 중에서도 뭔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인지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흐름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9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59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 15만 원 아래로 하락을 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느냐.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실적은 안 좋다. 하지만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슈와 통틀어서 또 오늘 수급적인 이슈들도 있었는데 어제 있었습니다. 11월부터 공매도가 기관이나 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로 눌려 있었던 주가가 오늘은 좀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요인들도 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요즘에 잘 아실 거예요. 저점들, 금량 저점도 다 예측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정확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여기서 이날 은봉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약 21% 상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4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챙기는데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비행의 일봉인데 그러면 왜 너는 이 종목을 좋게 받느냐 이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이 사실 여기 증권계, 방송계에는 많이는 안 계세요. 하지만 저는 좀 해외 트레이더들한테도 좀 많이 배우고 그분들이 하는 매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보통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그래서 3분 봉 차트에서는 이렇게 매매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보시면 비슷해요. 이렇게 상승하고 주가가 반등 주고 쭉 내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 최근에 나와서 7만 원대 초반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매물 때까지 10만 원대 위까지는 또 한 번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배팅 하셨다라고 하면 잘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을 그때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된다. SK하이닉스의 22년도 7월달, 23년도 1월달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보통 대용주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보세요. 아까 에코프로랑 똑같죠? 에코프로 BM이랑도 똑같고 여기서 반등이 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봤죠.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기준을 했을 때는 약 20만 원에서 24만 원 자리예요. 여기가요. 그다음에 주가 내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저점 찍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랐어요. 신고가를 갔었죠. 20만 원 때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여기가 완벽히 저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점에 다 달았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클 정도는 와 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한 번 더 저점을 내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역전. 추세가 완전히 반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안에서도 먹을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도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다. 내가 사이클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제가 추정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분단이 좀 오바인 것 같고 시간 단위로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2차전지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제 어떻게 보면 어마무샨 고수잖아요. 고수의 이런 관점을 한 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렇게 저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도 제가 150번에서 200번가량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또 상승 탄력이 보였을 때는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이제는 다시 봐야 할 시기다라고 하시면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둘 다 매수사인 주셨는데요. 저점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 테마 관련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밤 매수사인 주셨습니다. 네 유한양행 사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급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잡으면 엉덩이가 가벼워지죠.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시세 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시세 탄력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가다가 제가 그래서 어떤 슈퍼카 패턴이라고 해서 그게 만약에 어디에 갇혀 있으면 서울시 안에 갇혀 있으면 슈퍼카도 못 간다. 결국에는 고속도로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고속도로로 나가는 구간을 알고 있으면 잘 갑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마도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장기 투자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시세 탄력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구간만을 쟁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큰 메리트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죠. 20만 원 시대에 노리는 유한양인. 이제는 뉴스가 대놓고 20만 원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폐암이랑 에이지 치료제로도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특별한 어떤 주가 모멘텀이라고 하죠. 재료가 없어도 그냥 이 안에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냐고 하면 결국에는 이거죠. FDA 허가를 받았다. 국산 항암제로서 첫. 그러면서 올해 안에 또 미국 출시나 유럽, 중국, 일본 이런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모멘텀이나 재료를 찾지 않으셔도 그냥 이 주가에는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적으로 판단해서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와서 매수를 외치고 아마 여기 방송에 나와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매수를 외친 걸 다 합치라 그러면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매수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또 최근에 렉라자 효능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게 이제 7초 7천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굉장히 좀 핫한 약품인데 그것보다 효능을 앞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퀀텀 점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아마 그러면은 제가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저와 함께 하시는 분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는 그러면 유한양행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만약에 은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요. 내일 혹시라도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종가 배팅 자리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종가 배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야 된다 종목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내일 종가 흐름을 보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종가 배팅은 안 했어요. 뭐 저는 어차피 장중에 계속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일 오늘은 한 박자 쉬고 내일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종가 배팅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죠. 원사이클 매매 천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유한양행이 지금 보시면 여기 주가가 9만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9만원이라고 적혀있는 8만원 9만원에서부터 지금 15만원까지 계속해서 일봉상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13분봉에서도 15분봉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너는 매매를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굴매매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수백 번 공략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경험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올렸던 어떤 주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나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뭐 예전에 이제 11월달 12월달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아니면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올리는 주포들은 있는데 주포들은 다 달라일 거예요. 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거기에 시장에 참여하는 그 종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스캘퍼들 단기 트레이더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는 사람이 여기서도 놀 줄 알고 여기서도 놀 줄 아는 사람이 여기서도 놀아요. 저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여기 방송에 11월달 첫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함께 공략했던 게 에코프로 머티였잖아요. 이때 당시에 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매일매일 상가 가는 날은 상따를 도와드리고 종가 배팅 계속해서 도와드리면서 이걸 계속해서 모든 구간을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다 시세의 알곡을 취했잖아요. 알테오젠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는 조윤수아멜이 함께하고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도 보시면 여기가 4만 원인데 여기가 10만 원입니다. 매일매일 종가 배팅하고 장중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되다 보니까 유한양행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을 제가 어제도 게시물을 올려드렸는데 어제 10분봉 차트를 올려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여기는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 저항이다. 그런데 이 저항을 넘어가면 이런 데가 지지가 되면 그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 이 구간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뚫어주면 또 간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이게 쭉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략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이 고점, 이 직전 고점이 15만 3,5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를 뚫어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전국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같이 저도 쳤습니다. 쳐가지고 주가가 쭉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또 추세가 돌아나갈 때 여기서 또 눌려가지고 16만 원을 보고 또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그림은 큰 그림도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유한양행 월봉은 30만 원까지는 열려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30만 원, 지금 15만 원이니까 이제 100%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100%가 될지 아니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그리고 그 안에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종목보다 요즘에 변동성이 좋은 종목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활용한 어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공략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거의 5억에서 10억씩 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매매일지를 보면 약간 이거 사기 아니냐, 포토샵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기캐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종목을 가지고 그냥 꺽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싫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 초익 국면에서 또 공략 도와드리고 또 이런 종목과 비슷한 종목이 또 나오면 또 거기서 또 도와드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승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한양행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곧 있으면 또 광기의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기의 랠리의 중심에는 저 항상 윤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기의 랠리에 한번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주도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사실 가장 강한 종목은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요한양행이 맞고요. 그다음에 같이 서브로 해서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하나 더 보인다. 이런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2차전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차트적인 이유가 또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위치도 좀 저렴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에는 고점은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종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국내, 디레엠을 밀어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밀어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힘이 많이 빠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디레엠보다는 2차전지 소재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도 2차전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현재 많이 눌려져 있죠. 많이 눌려져 있다는 거는 내가 위에서 샀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사실 내가 조금 현금 좀 있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좀 찾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순환 사이클이거든요. 결국에는 호황이랑 불황이 반복이 되는 사이클인데 결국에 호황에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물려있을 때가 가장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투세가 굉장히 좀 핫 이슈인데 만약에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수혜볼 섹터는 2차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9월 11일 날 기사가 나왔었는데 1조 8천억 양극재 수주 이슈도 있잖아요.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좀 약간 살짝 흑자긴 흑자인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정상화된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주가에 머무를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봉 차트를 보시면 뭐 이쁘죠 사실. 1봉 차트 보시면 그냥 여기가 박스권인 겁니다. 20만 원에서 한 24만 원대 후반 가격 여기가 박스권인데 단기 박스권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좀 중요한데 이 파란 선도 한 번 무슨 선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포스트코프처엠의 1봉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 고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여기 파란 선, 저항선이었는데 이 구간까지 또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매수밴드 그러니까 매수가는 시초가, 내 시초가부터 24만 5천 원 이 정도에서 매수밴드를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사실 제가 포스트코프처엠을 2번만 리뷰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도 리뷰를 한 번 도와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랑 차트가 유사하다. 언제? 2019년도 4월 달 비트코인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여기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코프처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서 상승을 한 번 나오고 나서 한 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스트코프처엠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파동은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주가는 사이클 상 제가 봤을 때는 1차 목표 주가는 32만 원까지 간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2차 목표 주가는 4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후의 사이클은 제가 나중에 또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적가는 22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의 재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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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